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MSI 편입 발표날 주가 하락, 에코프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플러스, JYP, 한미반도체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패시브 펀드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지만 역시나 과거의 그런 현상과 동일하게 오히려 발표나고 나서 주가가 더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OX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속에 에코프로를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시고 O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CI 편입 종목, 살짝 조정받는 지금이 기회다, O, 아니다 편입 종목 이미 벌써 재료가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간 종목은 쳐다보지 말자 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X입니까? 쳐다보지 말자. 쳐다보지 말자가 아니고요. 저 이렇게 항상 사지로 이렇게 몰아넣으신. 쳐다보지 말자 X 이렇게 했는데 X 딱 들어주시기. 그러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어떤 부분에서 팀장님 X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계속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코로나 이후의 주식시장과 이전의 주식시장은 확실히 통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사실 MSCI 편입 이후에 매수를 해서 편입하는 확정이 되는 마지막 날, 8월 30일이 되겠죠. 그날 매도를 해도 충분히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널리 알려진 전략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시장이 너무 대중화되는 전략이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어느 정도 올랐고 7월 달부터 이 이슈가 있어서 올랐고 이 이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올랐고 오히려 발표하는 날 한미반도체는 그날 당일날 셌습니다만 오늘도 사실 세게 같이 하락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편입이 다 되는 종목들이 사실 오늘 조금 다 주가 하락이 좀 심하게 상대적으로 좀 세게 나온 흐름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흐름들이기 때문에 달신에 다만 들어오는 건 맞기 때문에요. 분명히 매수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X를 들면서도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저는 만약에 향후에 앞으로 한 2주 동안 8월 말까지 한 2주 정도 영업일로 한 10영업일 정도 남았는데 분할 매수해서 마지막 날 분명히 동시효과 때 빵 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편입되는 자금이 마지막에 밀어넣는 자금들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가진다고 하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너무 급하게만 사지지 마시고 또는 너무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8월 마지막 거래일 한 3일 전부터 3일 전부터 사서 동시효과 마지막 날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세분화된 전략을 쓴다고 하면 분명히 수행이 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 의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고 사실 이제는 이 에코프로라든지 JYP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MSCI 지수 편입 전부터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또는 참여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간 동안 어떠한 모멘텀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 가격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원래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괜찮은 건데 지금 이 기업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기에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기다리는 그러니까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사고 파는 입장에서의 스킬이 좀 필요한 지금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MSCI 재료가 지나갔다는 게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뉴스 이외에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좀 나와주거나 뭐 이게 변화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MSCI 지수 편입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작 지금 나오는 건 없는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은 이 이슈를 지금 패턴이 그러니까 MSCI 오히려 발표가 나고 나서 주가가 또 떨어진다 이런 패턴을 몇 번 봤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재료로서 활용되는 이유는 있나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패시브 자금들 또는 그걸 따르는 액티브 자금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발표 나고 나서 이제 그 정도의 단기 매매 전략들은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내왔었던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수급으로 일단은 일시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는 그 이후에 대한 전략들은 사실 그냥 그 이후는 사실 종목의 갈 길대로 갑니다. 갈 길대로 간다. 그것 때문에 편입이 됐으니까 더 간다. 편출이 됐으니까 빠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한 예로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이 다시 편입이 됐지만 2년 전에 편출이 됐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지금 다시 편입이 되는 거니까 빠졌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편출이 됐으니까 주가 빠진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단기적인 이슈였고 업황이 덜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MSCI 편입은 사실 단기적인 재료 활용으로만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보유자분들이 편입이 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그동안 만약에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주식을 더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 자금이 뚝 끊기는 거잖아요. 그럼 탈령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언급된 종목 에코프로,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JYP, 엔터 중에서 갈 길 간다고 하셨으니까 갈 길 잘 갈 가능성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종목 중에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죠.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이미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하나오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한미반도체도 어쨌든 HBM으로 많이 올라왔고 다 모든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한번 조정은 줄 거라고 봅니다. 통상 한 반년 정도는 저는 사실 기다릴 수 있다. 조정이 나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대주장소스의 이슈와 겹쳐지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MSCI 이런 이슈는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그때 주가에 도움이 되지 실질적으로는 노이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의사님은 이 네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MSCI랑 전혀 상관없이 갈 길 잘 갈 것 같다는 종목이 있어요? 일단은 조선업은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주 잔고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 그럼 다른 기업은 없는 거 아니냐 왜 하나오션만도 유독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라고 하죠. 배를 판매하는 가격을 좀 올리면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후판 가격이라고 해서 철판 가격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만 계속해서 가져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하나오션뿐만이 아니고 조선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을 정말로 또 현실화해 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조선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차전지나 반도체처럼 탄력적인 섹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뭐 걸리겠습니다만 이쪽은 한번 길게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오늘 얼마입니까? 109만원 그렇죠? 에코프로 109만3천원 자 에코프로 요정도 하락했으면 기회라고 볼 수 있다? O 아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지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X 기회다 O 지켜보자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저랑 똑같은 분이 나오셨네요. 악플 악플이 그거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왜 X를 들어주셨는지 잘 패키징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가라는 게 매일 올 수도 없는 거고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해야 또 건강한 조정을 반복해야 주가가 또 올라가는 편이니까 분량들을 소화하면서 분명히 기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9월 말 이후에 지금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쇼스키즈도 다 나왔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공매도 전량이 다 대부분 고점 대비 절반 이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슈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상승이 나왔던 거는 공매도 물량들이 급격하게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위로 저는 슈팅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사줄 수 있는 자금이 다 소진이 됐어요.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이후부터는 뭔가 강력하게 지금 사실 주식을 사는 흐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식은 조금 질질질 흘러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싸게 또 떨어지면 분명히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리바운딩이 나올 건데 9월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오는 건 사실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9월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오면 사실 또 공매도 잔고가 예를 들어서 한 2조 정도 MSC 지수 편입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여지 없는 대차 잔고거든요. 2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은 하방 물량이 조금은 세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공매도 물량이 한 1조 후반대였어요. 최대 잔고치가. 그런데 2조 정도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기관을 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 자금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만약에 욕했는데 욕하지 말고 욕하자마자 떨어져 봤자 배 아픈 건 우리 배만 아파요. 대응은 확실하게 냉철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해볼 만은 한데 만약에 우리의 예산과 다르게 더 세게 밀려버린다고 하면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죠. 이익을 보존하는 이익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희윤 팀장님한테는 에코프로 얼마 정도의 가격대가 오면 좀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까? 저는 일단은 100만 원 이하는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한 번 올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사실 1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지지선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 언더로 한 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100만 원이 한 번 딱 깨지고 내려가면 거기서도 많은 의미 부여가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100만 원 이하로 일시적으로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야 사실은 확실하게 사실 매수 구간이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 라인이 깨지면 분명히 투매 물량이 같이 나올 거예요. 아 지지선이 깨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는 그 물량들을 잡아채는 매수가 그때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가 보유자 영역이고 또는 최근에 예를 들어 한 110만 원대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난번 전 저점이었던 한 95만 원, 95만 6천 원이네요. 시가가. 거기 예를 들어 95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공포의 진리일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가 반대 매매도 분명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한 번 매매를 하는데 안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지금 신용장구가 사실 사상 최대치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10시 반, 1시 반, 3시 정도 그래서 9시 초반 계속 뭔가 알 수 없는 물량들이 쭉 한 번 나왔다가 반등나고 쭉 한 번 나왔다가 반등나고 그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트리거를 한 번 딱 건드려서 쫙 밀린다. 그러면 공포를 유발하는 매도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실 매수인데 그 기가 언제 올지는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하기 좀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한 95만 원대가 깨지면 그런 흐름이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한 번 여러 가지 데이터상 그렇게 한 번 좀 눌리면 줄 것 같다라는 부분. 라라라 님께서 100만 원 밑으로 5호 명민주 님 안티 대거 등장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안티가 왜 옵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김태성 이사님도 엑스를 들어주셨으니까 제 안티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욕도 또 나눠드리면 또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 엑스입니까? 일단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팀장님이 가격까지도 거의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에 이러한 2차전지 모멘텀이라든지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돼서 주가가 밀린다는 이유는 절대 아니고요. 일단 수급상으로 아무래도 강하게 들어올 만한 지금 새로운 신선한 뉴스가 없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하단이 저는 9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이 언저리에서 좀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투매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래 일단은 100만 원은 지지하자. 사수하자라는 또 물량이 나오면서 또 말아 올릴 수도 있고 그때 좀 흐름을 보시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것이 단계적인 맥점을 잡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좀 길게 보신 분들한테는 2차 전지는 천천히 나눠 사면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없다라는 전제에 신규를 매수를 했을 때 만약 좋은 가격대가 어딘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도 저 또한 90만 원 중후반 때까지 한번 밀려 내려오는 부분을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주가가 요즘에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인사이트를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떻게 될지는 그때 상황에 맞게 또 다음 주에 나와서 상황이 급변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